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석계역 인근 도로에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13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17명이 다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사고 수습을 위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일대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